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의 Create Window 함수와 이 함수의 프레임 모달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Create Window 함수로 윈도우를 생성할 때 프레임 모달 옵션을 사용하면 W Frame 타입의 윈도우에서 팝업을 닫을 경우 모든 자식 팝업을 한꺼번에 닫을 수 있습니다. Create Window 함수로 생성하는 윈도우는 프레임 모드는 W Frame, 프레임 모달은 True여야 합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Create Window 함수를 사용할 때 프레임 모드와 프레임 모달을 각각 W Frame 그리고 True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Create Window 함수를 사용하여 윈도우를 생성하되 프레임 모드는 W Frame으로 프레임 모달은 True로 설정합니다. W Frame 타입으로 생성한 윈도우입니다.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여 부모 팝업을 생성하고 자식 팝업도 생성하십시오. 부모 팝업을 닫으면 모든 자식 팝업이 같이 닫힙니다.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여 부모 팝업과 자식 팝업을 생성하고 자식 팝업에서 형제 관계의 손주 팝업들을 생성합니다. 손주의 자식도 생성합니다. 자식 팝업을 닫으면 자식 팝업과 손주 팝업들이 모두 닫힙니다.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부모는 I Frame으로 자식은 브라우저로 그리고 손주는 W Frame 팝업으로 생성됩니다. 이 경우에도 부모 팝업은 모든 자식 팝업과 함께 닫힙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